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쟁이들을 세우시고 그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리면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올 때 꿈과 갈 때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올 때 환상 갈 때 환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끝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부유해지기를 초원하며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걸고 넘어졌던 이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결박다고 떠나가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는 과일 그리 그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여 찬양의 군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합시다 교회여 좀 더 크게 교회여 찬양의 군대가 되라 찬양의 군대가 되라 딜리버랜스 미니스터리라는 것은 축사 사역을 말하는데요 저는 교회를 개최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이런 축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영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빛의 역사 오직 선우의 권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빛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다가 이번주에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단 몰랐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자살을 백번도 더 시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살을 백번도 더 시도했대요 농약을 사놓고 몇 번은 농약을 사놨대요 마시려면 떨어져 버리고 아파트에 떨어지려고 발을 내밀면 뒤로 넘어지고 그래서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단 한 번도 그 위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 속에 또라리를 들고 앉아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울려고 했던 이 흑암의 영 죽음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를 그리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어둠의 영 말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부숴버리고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이 가정에 가득 이렇게 마치 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무기는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선우의 권능 이런 말씀의 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찬양 또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모르면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알면 자유하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모르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넘어가면 애국어를 모른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부작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돼도 매일 한 시간씩 영어 공부를 합니다 매일 애국인과 통화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해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해외에 나갈 때만 써먹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내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용이 우리 가정을 둘러싸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6절로 9절이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또다 양날의 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여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찼다는 거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자는 누가 감당하리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는 이 찬양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찬양이 죽어버렸어요 생명력 있는 찬양이 나오질 않아 그냥 순서에 의해서 몇 장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부르는 찬양에는 이 딜리버레스 미니스터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흑암의 영을 결박하는 그 영적인 무기가 되는 찬양이 울려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두명이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완전히 앉았는데 갑자기 오두명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말입니다 하늘물이 열리는 것 같고 말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그냥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와야겠다 어쩌다 내가 들렸지만 내가 이곳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내 영이 내 영이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주저앉고 머물다가 일하게 되고 아멘 나만 알면 내 걸 알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대로 깨닫는 사람만 박수련과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의 주역은 누구냐 박영민이 목사가 아니고 김석존도자라 그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김석존도자 책임이 있다 그 말이지 우리 교회 총감독이니까 물론 이제 또 우리 나는 자유하구나 찬양 이혼장은 뭐 하는 거야 찬양 이혼장 책임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맡기를 막 개인 돈으로 막 사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여기 소파를 사왔는데 왜 안 부르는 거야 지금 공도국 집사님 연습을 했어?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소파르가 막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소파르까지 막 불러가서 나파를 불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 아멘 다이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다이시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이시 아버지의 이세인데 그 루벤 이런 형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또 남자처럼 이렇게 좀 대단한데 얘는 예쁘기만 하지 별로 이렇게 믿음직한 아들처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 몇 마리 맡겨가지고 야 들판에 가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슨 그때부터 애로우니까 양들을 데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악기를 이렇게 수금 이런 거 소고 이런 것들을 타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그냥 이 들판에서 시간을 떼우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겠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탁 깨 이 악기를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사울왕의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거했습니다 사울 그 꼴리아 장군을 때려 높인 다음에 사울왕이 네 그대가 나라를 살렸구나 내 딸을 내게 주마 해가지고 사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거하는데 다이슨이 이제 들판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수금을 타는 거예요 사울이 지나가다 들었는데 말입니다 사울 속에는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찬양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면 70점 이상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자 우리 솔직하게 나는 노래방 가면 70점 이상은 나온다 자 손 한번 들어봐 지금 노래방 안 가는 거쳐가는지만 난 다 알고 있어 난 그때 여러분들이 여름에 무슨 일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자 노래방 가면 70점 이상 나온다 손 들어봐 네 안 드는 사람은 60점이요 웬만하면 노래방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다 찬양의 군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찬양이 솟구쳐오르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막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생수가 소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21장 16절에 부엘은 요아께서 무엇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을 몰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엘에 이를 때 그 사막이었습니다 거기에 목마름이 진하게 밀려왔고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막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 무덤으로 삼아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기를 끊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물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모세는 즉각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스라엘에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다시 우물무라 소산하라 우물무라 소산하라 소산하소 넘치도록 아멘 우물무라 소산하라 소산하소 넘치도록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고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물이 쏘져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불폭이 터져나올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을 바라면 거기서 먹이 많아 죽는 거예요 원망을 그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샘이 솟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스프링업! 무라 소산하라 스프링업! 우물무라 소산하라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마른 인생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갈증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죽고 싶은 그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자살한 사람 없었어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열심히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먹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게 영적인 목마름이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목마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입술이 주님을 노래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눈 먼저 보고 저는 자 걷겠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며 눈 먼저 보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 다시 한 박수를 한 거야 그를 그를 흐르르 헬를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물을 줄이라는 그 사인을 보고 모세는 즉각적으로 노래하라 백성들아 얼마나 소선하라고 노래하라 그러니까 우리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액션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좀 그게 합시다 여러분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액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물이 쏟아낼 곳이 없는데 뭔 우물이 쏟아낼 속이지 마 사기치지 마 이러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기적을 보리라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게 되었으니 믿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줄 것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를 그리니 헬를루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헤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면 저 에루살렘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두고 나가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도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이 결방을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한 박수 형과 그를 그리니 헬를루야 찬성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찬성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해서 지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찬성은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수도당이 갑니다 찬성은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심령 부흥회 할 때 어지간히 찬성을 많이 불렀어요 입에가 단내가 나대로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황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송도들 다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계속 이걸 막 북 때리면서 그냥 돌려버리는데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 찬성을 하면서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강사님이 와서 강사님들이 저처럼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알렐루야 여러분은 심령에 오늘 놀라운 일에 함께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주의하므라 이게 이제 이제 앉을 새소리야 목이 완전히 이제 이게 그때는 이제 F-시스템도 별로 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송도들의 집에 세상에 몇억짜리 오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요 나한테 신경질을 내요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앰프 좀 밖으로 새요 그래서 앰프 좋잖아요 다 들리고 아씨 앰프 때문에 신조일날에 교회 못나왔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했어요 내가 살게요 목사님 아니 1억은 돼야 되는데 취해서 나중에 헌금하겠습니다 도망가버리세요 그 양반 근데 좀 바꿨는데 다시 거쳐졌어요 지금 괜찮아? 오 감사해요 어떤 한 흑인 선수가 축구 선수에서 미식 축구로 바꿨는데 여러분 축구는 사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이거 저기 막 공 들고 막 이렇게 달려다니는 거를 풋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카 게임과 풋볼은 우리는 축구라고 그러는데 미식 축구하고 이런 축구가 달라요 근데 이런 축구를 이렇게 운동신경이 발달됐으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해 그죠 근데 일반 축구하는 사람이 미식 축구를 한다는 바꾼다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워낙 뛰어난 선수인데 갑자기 미식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향을 했어요 필드볼 전담 키커 그래서 딱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뛰어난 운동식에 뛰어나서 스카우트는 했는데 감독이 불안해서 중요한 경기들이 이게 이 사람을 세울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못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감독이 잘못 판단했다가 지면 비난이 워낙 쏟아지고 구단에서 잘라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아 이게 유니폼은 입었는데 유니폼은 입었으니까 선수제 그리고 선수 명단으로 들어가 있어 그런데 계속 벤치에 앉았으니까 서글픈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이동국 선수가 뛰어났거든요 아주 뛰어났어 이동국 선수는 국내 플레이 할 때는 그냥 이거 뭐죠 꼬린 왕이요 그런데 히든크가 볼 때는 국제적인 경제에 이동국 씨가 좀 불안하다 이거요 이래가지고 선수 명단을 넣었어 또 빼면 또 한국 축구 뭐 조직위원회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한 번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다 민망하더라니까 이동국 끝나기 전에 한 5분만 점수에 뛰게 해주지 그런데 감독은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동국 씨 보면 내가 민망한 거예요 선수는 선수인데 유니폼 입고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얼마나 2002년 그때 온 국민이 막 열광할 때 그 벤치 앉아있는 선수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금메달 따면 자기한테도 금메달이 올라와요 8강을 하면 거기에 보수가 다 똑같이 나눠요 45분 전반 후반 다 뛴 선수나 벤치 앉아있는 선수나 똑같이 상금을 나눠요 모르셨어? 상금에도 똑같아요 물론 CF는 개인적으로 뛰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인기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보상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벤치 차라리 내 선수로 선발 안 된 게 낫겠다 나 그 돈 안 받고 이럴 정도로 좀 가슴이 아픈 게 벤치 신세인데 그날도 여전히 벤치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서 운전하면 돌아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임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삼교를 겪지 못한 너는 애초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인데 나는 아이 없는 그 여인이나 유니폼을 입고 뛰지 못하는 선수나 똑같은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노래해야 되겠구나 막 그냥 핸들에다가 얼굴을 박아버리고 싶고 왜냐면 그 중요한 경기에 자기는 배치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혼자 막 자 주님을 찬양한 그리고 막 자기 영혼이 주님을 너무 뜨거운 게 이 말씀이 시가 막 갑자기 자기를 압도하기 작은 이 말씀이 이사야 54장 1절이 압도하니까 임태하지 못한 여인이야 너는 노래할지어다 막 그러니까 나는 선수인데 뛰지 못한 선수야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찬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에게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주신 하나님이 언젠가 날 쓸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이 감독이 나를 쓰지 않으면 세계적인 감독이 나를 스카우트에 나를 쓸 것이다 막 선포를 했다 얼마 안 갔어 신시네티 오하이오 벵걸스 이분들이 수준이 별로 없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오 이래야 되는데 신시네티 오하이오 벵걸스는 거의 결승에 올라가는 최고의 팀인데 이 감독이 이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거야 펜치에만 앉아있으니까 너 우리로 와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전담 킥커를 만들어가지고 삭살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람이 에이 왜 내가 이렇게 풋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막 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탁 열심히 찢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기저귀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위대한 목사 위대한 목사는 혼자 놀이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는 같이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해 내가요 계산을 딱 해봤어요 뭔 계산에 내가 여러분 잘생기기만 했지 계산 잘하게 생기진 않았잖아 그렇지만 나도 계산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앞으로 신학교를 전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내가 노래는 잘 불러 그런데 박자는 못 맞춰 그게 좀 그러니까 MR 틀어가지고 MR은 피아노 반전도 잘 안 들어가거든 흘러가는 노래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음을 맞춰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면 나는 신기한 거야 에? 나는 아는 노래를 수백 번 불러가지고 아예 곡을 외워서 부르는 거 내가 잘하지 그런데 그냥 그런 노래를 어떻게 흘러가는 걸로 맞춰서 부르냐고 그거 대단하더라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이 찬양이 약하면 안 되겠다 에? 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에? 이게 보통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이 두 권이잖아 성경하고 찬성 사실은 두 권인데 한 권으로 묶어난 거지 성경 옛날에는 성경 따로 찬성과 따로 다들 그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두 권 따로 들고 다니면 거의 없대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놨지만 사실은 두 권이에요 우리 신학생은 이 말씀과 찬성이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에?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설교에는 내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야성에 강해 제가 신학생 할 때 나한테 설교 오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들을 수만 그룹 앞에서 나무들아 잘 되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피 좀을 두른 틀을 지어다 이러면서 설교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나무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내가 내려갈 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러더라고 나무들이 나 혼자 생각 그래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니 그냥 흔들리겠어 나한테 은혜 받다는 얘기겠지 그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를 누군가 불러주겠지 안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한테 설교하고 싶으니까 안 불러도 부흥되는 곳이 지하철이거든 베베 지하철을 갔네 내가 또 지하철을 가서 너무 무식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또 나도 계산을 좀 할 줄 알잖아 밤새 온고를 외워요 밤새 온고를 외워가지고 지하철에 막 엄청 부흥이 돼요 내가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부흥이 되더만 지하철은 이러면 콩나물 시루처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서서 난 앉지도 않아 서서 조용히 해 그러면 한 주변의 사람들만 들리게끔 해줘요 그러면서 해주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등을 쳐 좀 내려서 나에게 더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하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부흥이 안 됐어야 돼 그럼 그런데 어떤 분은 나처럼 지하철 부흥회를 안 하고 버스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한테 신학교 다할 때 나한테 애국어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예대 나온 분이니까 저녁마다 내가 영어를 배워 그런데 그분은 송황섭이라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노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명문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보금에 찍혀가지고 보금을 전하는데 이분도 누가 데려가지 않으니까 버스에 선도를 하는 거예요 성격상 조용조용해요 공부 잘하는 분은 나처럼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나는 좀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고 그분은 이제 조용조용 잘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참 안 믿고는 안 될 만큼 이렇게 잘하게 그런데 문제는 나처럼 불은 없어 나는 막 들으면 사람들이 막 불 나물거든 막 뜨거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게 있어요 그분도 그걸 캐치한 거예요 나를 영어공부로 가르쳐주다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도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버스교회 부엉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버스교회 부엉회는 내가 세계 최초예요 제가 그분은 언제나 몇 오일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정확하게 타요 그러면 대개 그 버스 탄 사람이 3분의 1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출근하거나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타요 그게 다 그렇게 되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오면 뭔 일이 있다냐 걱정이 돼버려 버스교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지 안 나타나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부엉사를 데리고 나타났네 내가 또 전철하는 식으로 딱 좀 그때는 부엉회니까 좀 네 이거를 라우드하게 좀 했더니 말입니다 악센터를 올려가서 막 했더니 교회 버스가 부엉돼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버스 전철이야 내가 가는 거고 상관없이 부엉돼 그런 거예요 퇴근 시간에는 부엉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철 타고 지나가다가 그 2호선 그 어마어마하게 모인 2호선 역 중에 저 신돌임역 이런 데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거기에 막 1호선 막 이렇게 다 막 교차되니까 거기서 우리 그리스 김 사모가 어? 요거 한 열대명 딱 이러고 기타 치면서 가운데서 그러고 찬양을 하더라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내가 사실은 약간 작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저에다가 저렇게 찬양을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목회는 이제는 예 정말 예 성공할 수 있겠다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인이 없으니까 둘이 부엉회를 하는 거죠 예 예 둘이 찬양하고 응애하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상대로 부엉이 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찬양의 무기가 있으니까 흑아명이 떠나가니까 예 그리고 그 심령의 부엉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게 하던 사람들이 다 머물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가 부엉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를 그리스 할렐루야 아내리시죠 10편 147편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전대되잖아요 이 말씀이 확 달려나갑니다 여러분이 못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아 유튜브 사람 유튜브 또 CBS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받아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잡아 먹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 잡고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 야 찬양의 무기구나 찬양의 무기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24시간 찬양을 흘러가게 만들어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버려야 돼 전기세 얼마 안 나갑니다 지금부터 오디오 안 틀어놓은 거 다시 작동시켜서 찬양을 계속 틀어라 그러면 흑암의 영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이 흑암의 영은 그런 찬양이 흘러가게 만들어내는 것에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가락이 걸고 가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막 했는데도 하나도 불편하면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반대로 그 흑암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찬양 부르는 게 개 싫은 거예요 그냥 왜 나 여기 앉아있지 그게 뭐냐면 아직 그게 잡혀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갑자기 이제 노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퍼져나올 수 있도록 찬양의 권능을 가진 찬양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찬양의 영사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박수는 그만 그리 그리 할렐루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과 별들아 하늘에는 천사들아 찬양할지어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면 돌들이 찬양한대 돌들이 어떻게 찬양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잠깐만 남한강에서 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말입니다 돌과 물이 연합해서요 이게 돌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얕은 물가에 돌들이 쫙 이렇게 크고 작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로 인해서 물이 흘러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돌들이 지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들과 연합해서 그리고 여러분 산에 이렇게 산들이 막 이렇게 바위가 막 있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의 이치에 따라서 바람 소리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강우성 의사님 여기 봐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게 돌들이 노래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람과 우리 가은이하고 민지가 이렇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연주하니까 얼마나 멋있죠 그죠? 야 너희 둘은 나 죽을 때 와서 좀 임종 때 좀 연주 좀 해주라 톡톡히 살해할 테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 됐대 여러분 바이올린을 챙겨가지고 와라이 피아노는 어떻게 하지? 들고 올 수도 없고 내가 우리 집에다가 내가 죽을 때 갖다 놓을 테니까 가은이하고 민지는 무조건 달려와서 또 지정곡이 있잖아 지정곡 그냥 아무 곡이나 부르면 안 돼 내 주를 가까이를 불러주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믄 두 그 찬양을 연주를 들으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찬양과 함께 살아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호박 농사를 짓을 때도 그 호박이 더 아름답게 튼실하게 연결기 하려면 찬송과를 틀어주세요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아예 논문으로 나온 결과가 됩니다 결과 크리스찬 영농인이 그 하우스 안에 오이나 수박이나 호박들을 키우면서 음악을 틀어뒀더니 훨씬 그것도 찬송과 24시간 틀어놓는 거 하우스에다가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니까 전기세보다 훨씬 많은 수확이 된다니까 아멘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애들이 잘 자라더래요 그런데 어떤 옆집의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찬송과를 틀어놓았었고 같은 음악이 그래가지고 헤비메탈을 틀었대요 띠띠띠띠띠띠띠띠 하는 거 있잖아요 헤비메탈 나가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어버렸대 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진짜예요 왜냐하면 앰프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싸구려 갖다 놨지 하우스에다가 전국 갖다 놓으면 도록절에 가니까 누가 저도 안 굴러가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신기하게 호박 놈클 수박 놈클이 그 앰프를 향해서 쫙 이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 찬송과 들리는 그 앰프를 향해서 얘네들이 뻗는 거예요 가지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다가 보니까 이파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 이쪽으로 스피커를 향해서 그러다가 자꾸 힘이 그리 가니까 그렇게 아니 너무나 나왔다니까요 네 좀 의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나가 죽어! 막 이러고 뜨다! 뜨다! 이거는요 그 앰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를 뻗더래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신기한가 보다 아휴 끝낼까 진짜 설교를 그러니까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는 10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에 이르며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이르니 우리는 에베당이 올 때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듣게 온대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는 안 와 에베 시간 아 이때쯤 찬양 끝났겠다 이 사람들은 키를 뽑아버려야 돼 나는 뽑으면 좋겠어 뽑아야 된다고 말만 했지 저놈 목사람 맨날 찢는다 뽑는다 근데 나는 그렇게 속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말만 그러지 못 뽑아 주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몰라 그걸 내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웃기는 거예요 미리 와서 찬양 연습하는 찬양을 리허설하는 찬양대에도 은혜가 되잖아요 같이 찬양도 이렇게 얼마나 한쪽이 기도하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게 예배가 말씀을 듣는 그 다음에 축도 오기 전에 가버려 여러분 미군부대 옆에 있는 교회들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미군부대 석유원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축도할 시간을 어떻게 귀신처럼 알아갖고 이놈들이 미군부들이 한국 목사님 축보라도 받아야 된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축도를 받는 게 얼마나 초유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아니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쫙 돌아선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구들은 축도 종이 축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 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설교 시작할 때 찬양 끝날 집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얼른 도망가버려요 요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 요거는 못된 버르장머리에요 요거 우리 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저쪽 교회는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해시죠 여러분 찬송은 가장 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효력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드림보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랑 양을 드렸는데 그것을 드림보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10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요하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산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뿔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박수에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꼭에 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보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부르리리라 아멘 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 찬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찬양하기 찬양하기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찬양하기에 지음받은 존재가 찬양을 안하면 어떡해 내가 저거 소파를 사는데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거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온 분들한테 불러바라 했더니 어떤 건 소리가 나고 어떤 건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뿌리라고 같은 소리가 잘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비싸게 해서 사는데 소리가 잘 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김새만 보고 오 또 이거 잘생겼네 뿌리 어떻게 길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성하기에 지었는데 루시퍼가 사탄이잖아요 루시퍼 그런데 그 루시퍼가 앤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룹으로 그러니까 찬사들의 대장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그룹 천사로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찬양 대장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기까지 해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이 지음받은 이 루시엘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지가 찬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부에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어 나를 이에 지었다 너희를 아멘이시죠? 내가 나를 이에 내 백성을 지었다 그들이 내 찬양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백이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가 배도한 이 사탄은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 앞에서 자기의 배신한 그 신분이 노출되니까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신학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서드 1장 6절에 이것은 그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라테 다 같이 테일라테 이 테일라테란 말은 찬송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그런데 그 테일라테는 지정곡을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지정곡 어떤 지정곡이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찬양해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을 찬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편에는 찬양하는 자세도 나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지극히 큰 소리로 손을 높이 들고 즐거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기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립싱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립싱크를 해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에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어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어떤 놈이 크게 해주겠죠 우리 군대 가서요 철머 쓰고 안전구장하고 총 들고 뛰면요 힘들까 안 힘들까 엄청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행군간에 군간다 군간은 진짜 사나이 군간 진짜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사나이 막고 받지 마 나도 내가 사나이 진짜 사나이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병쯤 되면 뺀질거립니다 2등병은 오빠 막 목이 터져라고 막 그러다 쓰러져도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너리를 부르면서 가 그러니까 군간을 부르니까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10키로 완전구장 구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인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지 최대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립싱크하는 애들은요 힘드니까 에너지를 보충 저교들이요 거기 저 선임하사들 있잖아요 하사들 하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구보 인도를 하잖아요 개마를 파로 대갈통을 뚫어버리 어디 가서 이 자식아 립싱크를 해 이거 대한민국 군대 개판이구만 이러면서 막 헬멧을 썼지 안 그랬지 안 썼으면 대갈통 부서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힘드니까 같이 노래를 부리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놈은 립싱크 해버리니까 이게 봉체조 할 때 이렇게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이렇게 이제 통나무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때 키가 작은 걸 감사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키 큰 놈들은요 죽을 뻔한 거야 하하하 키가 작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 하하하하 그래도 나는 뺀질거리지 않는 거야 꽃 꽃발등 있잖아요 이거라도 들고 내가 밀었어 하하하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목사 세운 거지 여기 봐봐 키 작은 사람들 다 이거예요 아이고 주님 키 작아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랬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요 진짜 찬양할 때 좀 제발 좀 리식하지만 아유 내가 찬송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내가 찬양의 군대인데 말이에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떠나서 다 떠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에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기 텔레비 보는 분한테 얘기해 우리 교인들 큰 소리로 다 해 립싱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다 알아 딱 두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 있게 우리 찬양해 봅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만 무기가 아니라 찬송이 무기라는 거예요 디리버랜스 미니스터리 축사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야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겨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귀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 자 끄집어 내버려야 돼 근데 그 끄집어 내는 걸 누가 아느냐 찬양단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 아니고 김석천 노사 책임이라 그 말이지 찬양으로 먼저 다 작사를 내놔야지 나는 찬양 부렸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 아니요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좀 예배가 된 거는 찬양을 다른 교회는 11시만 되면 땡 주기동으로 사독식용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버려 우리는 또 더 오래 하잖아 기도도 하지 아니 예배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왜 그렇게 빼냐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예식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든 왜 자꾸 그래요 네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러분 부패 가면 아이고 아까워서 열심히 퍼먹어라 돈이 아깝잖아 번져는 빼야지 여러분 여기 오는데 차비도 내고 오고 기름도 쓰고 왔잖아 번져는 빼야지 3시간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깎아주는 거야 진짜 여러분이 아쉬울 것 같아 1시간 만에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예배를 일찍 끝난다냐 그러니 내가 30분 더 해주는 거예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이게 영적으로 흑암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사역을 찬양사역 기도사역 이제 내년부터 우리 24시간 기도 돌아갑니다 여기 앞에 기도실로 딱 꾸며서 24시간 기도 들어갑니다 CCTV 돌아가니까 누가 안 나오죠 다 알아 하루에 2시 무조건 우리 성도는 2시간 기도해야 돼 스케줄 다 담아라 거기 당번에 있어 아침, 점심, 저녁 당번에 있어 3명은 무조건 자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당번 말고는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하여튼 주님 재림 가까운 이때 주님이 지금 지금은 더 엔드타임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긴박하게 지금 세계는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잖아요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주님의 공중강림이 너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헤레레 살고 있다가 여러분 드림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주일날 왔더니 다 올라가고 나 혼자 예배드리러 왔어 어디 갔다녀 다들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 다 하루 한 주 전에 강구하고 애국에 가는데 어디 갔다녀 목사님도 안 보이고 반사들도 안 보이고 그러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든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드림받기에서 기도 공동체를 만들자 더 뜨거운 천안 공동체를 만들자 더 진실한 맛은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저의 소원인 겁니다 2020년에 플랜이 나왔어요 다른 거 없어 우리 교인들을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의 맛을 봐야 돼 그래서 밤새 한 번 기도해 봐 옆에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무서울 곳 없잖아요 기도 당번이 있어 스케줄이 딱 나왔어 이제 밤새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이 옆에서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는 거니까 그럼 와서 기도해 잠이 안 오면 잠이 와라 천, 999, 998 술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와 기도해 잠이 안 오면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말입니다 말씀이 막 불처럼 깨달아지고 손만 대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영적인 이 슈퍼레처럴한 미러크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거침없이 나갈 겁니다 저 에루살렘 향해 일어나 보금 들고 나갈 텐데 그러려면 온 교회가 찬양의 군대가 되고 기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말씀의 검을 양날 검을 들었는데 찬양은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검이 있다 우리 교회가 두날 가진 검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세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침없이 나가자고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거침없이 나가자고 너무 석교를 오래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여기서 끝낼게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반도 안 했네 내가 진짜 그래 어떡합니까 지금 찬양 대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석교를 합니다 오늘 병에는 오늘 안 나온 평생 구화하는 역사가 있어요 더 엔드타임 석교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팍팍 열리고 덮개는 덮개가 부러지고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시대적인 감방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저 일본에서 어디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일본에서 하루 종일 목사님 석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한테 다인 목사님한테 목사님 석교를 이렇게 공유해 보내고 일본에 지금 천지의 목사님 석교를 공유해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같은 석유가 이렇게 석유가 마지막 때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2020년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 교회가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기왕에 들림 받는 거 정말 거룩한 심부로 들림 받자고요 아멘이시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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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벅적 들으세요 두 손 들으세요 리핑크하지 마세요 최상창 크게 합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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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